만년필에 물에 녹지 않는 잉크 어떻게 넣어 쓰는지 궁금하셨죠? 컨버터로 잉크 넣는 방법! 누들러스 잉크 렉싱턴 그레이입니다. 이 만년필은 스테들러의 TRX476이구요. 만년필 속에 있는 컨버터를 확인해야 되겠죠? 바디를 엽니다. 일체형으로 그대로 잉크병에 수직으로 담급니다. 컨버터에 스크류를 돌려서 잉크를 빨아 올리세요. 잉크가 안떨어지게 조심조심 천천히 미리 휴지는 준비해 주시는게 좋아요. 깨끗이 닦고 만년필의 바디, 배럴 부분을 결합합니다. 잉크병에 뚜껑을 닫고 완성! 끝입니다. 쉽죠?